안녕하세요 네, 지에스 디디오를 들어보니까 맛있는 얘기를 많이 듣는 거 같아요 막 이 옷들도 안 내린 앱 보니까 뭐지 안ään 고였을 때 너무 많이 느려 저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랜스의 앞에서 랜스의 옷을 먹었어요. 찰나가 많이 뽑아 먹은 랜스의 느낌이에요. 랜스의 솜담보였잖아요. 솜담보. 솜담보. 너무 좋아요. 초콜릿 마그리카. 그리고 이거 튀는 뭐예요? 랜스 랜스. 저 어제부터 과일만 엄청 먹었어요. 딱 때 뭐 과일을 못하고 있는 동안 계속 먹래카. 그 뭐지? 망고스티? 망고스티. 여기 한국에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히더리만 매콧빛 미야카. 그리고 용과도 단돗가 더 넣어요. 여기가 수는 약간 너무 많이 과학.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네. 무슨 과일? 평범으로 먹러 가는 것 같아요. 평범으로 먹던 것들이 자가 많이 먹던 것 같아요. 오늘 과일 많이 먹던 것 같아요. 오늘 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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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스. 저희도 무대 얘기는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근데 꼭 롱을 먹게 되는 웨이키 방향이 꽉. 저도 개인적으로 이 두 분은 되게 좋아하고요. inking의 가정 바이든 크리스런马 Making. соблюд 패스 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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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션 어땠어요? 너무 너무 좋았죠? 맞아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샤이 흥미를 다해 만드셔서 부르니까 너무 감동이었고 뭔가 정말 안 올 줄 알았던 저도 눈물이 조금 차오더라고요. 샤이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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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부흘 난 만큼, 너무 많이 부흘. 너무 행복해요. 자, 너무 이렇게 잘하니까. 그리고 나의 마음을 뗄지어. 그리고 그는 우리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뭐가 안 할 줄 아세요? 무슨 일이 안 할 줄 아세요? 네.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치마를 빼고 나오는데요 앞으로 어떤 무대를 따르고 있는지 스포셜 해주시죠 앞으로 약간 지금 공주같은 아랫단을 뜯어낸 만큼 조금은 성숙하면서 그래도 예쁜 무대가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 분이 너무 좋았다 근데 이 분이 너무 좋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분이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매일 수익 제 분이 너무 좋았다 고맙습니다.